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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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사랑이 꿀꿀 이렇게 막 정디가 핑크빛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이 살아가기에 저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 과연 과언이 아닌 이분 정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자 바로 모시기 전에 우선 이분을 사랑하는 응원하는 응원단 바로 윈윈사랑단 먼저 모시겠습니다 윈윈형 윈윈하셔야 돼요 여기 소파에 4명 앉고요 윈윈형 가운데 오늘의 메인 주인공은 윈윈형이기 때문에 사랑단의 개인소개 및 인터뷰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분을 모십니다 우주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최강 귀요미 그리고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죠 이분과 가까이서 정말 이 코앞에서 대화할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윈 윈윈 진짜 자 우선 하기 전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I say win, you say w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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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ke some noise 이분이 있기에 저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윈윈형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윈윈입니다 아 목소리 여러분 꿀 흘러내리는 거 들으셨습니까? 정말 너무 좋아요 윈윈 목소리 좀 더 들어보자고요 죄송합니다 네 좀 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윈윈입니다 오늘의 특별 윈윈 사랑단의 대표 나유타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윈윈 형을 오랜만에 보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전 가나요? 그냥 가까이에 가도 그 향기가 나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걸 느끼나요? 그리고 오랜만에 내가 귀 이쪽에 보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 당시 윈윈 형에게 했던 뭐 특별한 이런 동작이나 이런 말이 있을까요? 윈윈을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아직까지 좀 어색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너무 사랑해 제가 좀 지켜보니까 요즘에는 윈윈을 완전히 잊고 마크를 바라보시고 사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죠? 원래 원조가 유타 형과 윈윈 형을 알기 때문에 둘의 조합을 나도 지금 보고 되게 흥미지지 않나요? 솔직히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느끼기에 유타 형이 윈윈 형을 사랑하는 건 정말 귀여운 이런 안 귀여워 이런 느낌이고 유타 형이 마크 형을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죠? 안 귀여워 사랑해 안 사랑해 그리고 윈윈이 남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아는 윈윈이가 아니라가지고 지금 좀 부담스러워요 이제 이 하기에는 되게 뭔가 많이 컸구나 많이 컸어요 그러면 윈윈 형은 이렇게 윈윈 사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천국 같아요 여기 진짜 너무 좋았어 여기 네 그럼 아직도 이 형들의 사랑이 부담스러운가요? 약간 놀랐어요 좀 할 때 저는 이런 사람이냐? 이렇게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조금 뭔가 어 그래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형 앞으로도 윈윈 형을 이렇게 사랑할 예정인가요?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2020을 통해서 더 예전처럼 아니면 더욱더 예전만큼 아니면 예전 위산에 사랑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? 저는 좋아요 거짓말 그럼 윈윈 형은 앞으로 유타 형을 사랑할 계획이 있나요? 저랑 우리 유타 형이랑 더 많은 추억 만들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 얼마나 풋풋하고 아름다운 얘기입니까? 네 이렇게 너무 아쉽지만 유타 형, 마커 형, 루카스 형은 촬영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가세요 수고 형! 레츠 겟! 자 이제는 태일 형한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윈윈 형을 좋아하고 사랑할 줄은 몰랐어요 일단 이렇게 누군가를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받고 싶을 정도로 어떠신가요? 정말 독보적인 캐릭터입니다 속이 순수하고 가식이 없습니다 평소에를 본다면 숨김없는 그런 모습들과 또 간지러운 거 싫어하는 그런 상남자 스타일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큰 포인트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뭔가 관심 받고 싶은 그 본능에 끌려간 것 같아요 짝사랑이었구나 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본능이 윈윈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윈윈 형은 평소 태일이 형 사랑이 어땠나요? 조금 우리 집에 고양이 같아요 약간 고양이 만약에 많이 만지면 고양이 주인과 무시해요 그래서 저 약간 고양이 같아 태일이 형이 내 주인 같아 맞아요 그럼 태일이 형은 앞으로도 윈윈 형을 이렇게 귀여워하고 예뻐할 예정인가요? 제가 오랜만에 이번에 만나서 저는 똑같이 대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숙소 생활을 할 때와 똑같이 대하게 돼서 평생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윈윈 형은 앞으로 태일이 형을 사랑할 계획인가요? 열심히 노력할게요 우리 태일이 형한테 자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준 끝까지 함께 해준 우리 정우 형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 왜 계신가요? 굳이 사랑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심심해서 여기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면 형이 봤을 때 이 윈윈 형은 어떤 매력이 있는 형인가요? 근데 오늘 갑자기 빠졌어요 난 빠졌어요? 자신감 지금 자신감 너무 올라온 거 아닌가요? 아니 왜 그렇게 판단을 하죠?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형 판단? 그거 오산이에요 오산? 무슨 뜻이에요? 롱 윈윈 형의 매력 포인트를 짤막하게 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윈윈 형의 세 가지 포인트는 얼굴 너무 조각같이 생겼고 그에 반해서 허당끼가 있어요 아 있죠 남들을 끌리게 하는 포인트가 제일 큰 게 뭐냐면 신경을 잘 안 써요 남들 아무한테도 관심을 안 줘 그래서 어? 얘 봐라 이렇게 나온다고? 그럼 내가 더 관심을 갖게 해야겠다 진짜 고양이의 그런 매력 윈윈이가 그런 걸 가지고 왔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제 이 코너를 마무리할 때가 온 거 같은데요 그래도 윈윈 사랑단의 대표 태일 형과 윈윈 형의 악수 한번 봐야죠 두 분 서주세요 아 갑자기? 네 네 마주 봐주시고요 악수 잘 부탁드립니다 허그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해 저희 공식 질문입니다 네 NCT 2020의 각오와 다짐 할 말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2020 잘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자기로 노력하고 숨격기 바꾸려고 더 무시 안 하게 바꾸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윈윈입니다 가세요 가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목에 무리가 오네요 그렇죠? 좀 쉰 거 같아 네 check this sound 아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둘 밖에 없었지 않았나 네 확보적이죠 너무 뻔해요 진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뻔한 프로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전 세계에서 37.5%라고요? 뭐라고요? 37.5% 전 세계에서 37.5억 명이 저희를 지금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있다고 하는데 놀랍습니다 네 정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NCT 2020이 여러분 이제 곧 나오는데요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 웰컴 선앤문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여러 장르를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다가갈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바이 샤네문